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잠자는 보험금이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. 그동안 이런 숨은 보험금을 찾으려면 과정이 다소 복잡했는데요. 앞으로는 보다 쉽게 그리고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.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보험 가입자가 타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8월 말 기준 12조 4천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. 이처럼 막대한 보험금이 쌓인 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지 모르거나 보험금을 묵혀둘수록 이자가 더 붙는 줄 잘못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보험금 청구 절차도 걸림돌입니다. 실제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개별 보험별로 보험사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일일이 요청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가입자 불편에 관련 전산 시스템이 확 바뀝니다. 내일부터는 보험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흩어져 있는 숨은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이제 조회하고 원하는 보험금 선택을 해서 청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. 정보도 빨리 보험사에 전달이 되고 더 빨리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간편 청구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천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은 청구 뒤 3일 안에 지급됩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 우선 비즈 김성훈입니다. i o 감사합니다.